베이비스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한 번씩 한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? 네! 아시겠죠? 올리지 마 네 조명 있잖아 조명 니가 다 가리잖아 올리면 다음은 될지인가봐요 여러분 와~~ 와~~ 네 안녕하세요 저의 채네라고 하네요 베이비스 언니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게스트가 나오고 있는지 아 정말 저가 혼자 술 먹은 캡플러님의 와다다라는 곡으로 와~~ 와~~ 여러분 박수 주세요 와~~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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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변에 대해 느껴지는 걸 오오오오 커서 꿈을 향해 달려 달려 스탠드업 너와 내 꿈 하여 하여 누구보다 빨리 흘려들 거야 네가 내 땅 끝으로 워하타타 워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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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슈퍼덩 워웅 워웅 워쌈다 워쌈다 달려 워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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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공군 널 찾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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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별지야 너 진짜 잘한다 여러분 우리 별지 잘하지 않나요? 네!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멋있어 멋있어 여러분 별지를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사랑했어요 우리 연세당분들 들어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